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티몬이 옷을 시켰거든요 산책 다닐거라서 하네스도 시키고 이렇게 시켰어요 케라가 지금 씻고 있는데 한번 몰래 입혀서 바둑을 좀 보고싶어 볼게요 혜연이 일로와봐 이러면 바로 입혀버리기 한번 입혀보자 엄마가 이뻐할거야 티몬이 솜씨 아 미안해 옷 한번만 입자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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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 아이쿠 티몬이가 이렇게 성격이 안좋으면 되나 잘하는 티몬이 리본도 다져있고 뽀대네 뽀대네 끝 이리와 이리와 하나 둘 셋 태연아 태연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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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은거야 이리와 빨리 왜이러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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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흐흐흐 티몬이 티몬이 한개씩 안 넣을까 티몬이 티몬이 이리와 티몬이 오 이건 좀 간편하겠는데 티몬이 티몬이 이리와 오 좋다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렇게 맞지? 이거도 이거 맞죠? 티몬이 다했다 티몬아 괜찮아? 티몬아 괜찮아? 쫄리는거 없어 땡기는것도 없고 괜찮아? 괜찮았어요? 이게 화를 쓴거야? 왜그래 티몬아 일어나 티몬 뭐하는거야 티몬 티몬 아 거꼬리 폈구나 거꼬리 폈다 미안해 여기 아니구나 이렇게 이렇게구나 말은 하지 티몬아 말을 했으면 아빠가 방방 바꿔줬어 티몬아 티몬아 괜찮아? 티몬아 괜찮아? 괜찮은데 티몬 티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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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데? 어? 맞는데? 아닌가? 어떻게 이거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맞는데? 티몬아 티몬아 이럴때는 이거 쳐고 엄마한테 가자 옷은 하네스는 다 맺고 하하 어떡해 귀여워 귀여워 근데 큰일났어 하네스도 왔거든 귀여워 근데 하네스가 안맞아 작아 티몬아 너무 이뻐요 하네스가 안맞아 너무 이뻐요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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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가 되는건 원래 어려운거야 1분 동안 저거 입고 가만히 있었어 진짜? 얼음 됐었어 우리 공주